어, 누나! 누나! 박 장군에서 박 소녀들인 줄 알았어요. 너네 사장님 만족하니? 선배님을 붙여드렸어. 그래서 연습하려는 사장님. 사장님 밥자리에서 좋아요? 35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지식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기 이름을 쓰고 저 방에 꼭 재워야 하는 사람들. 자기가 포함되도 되고 안 포함되도 되고. 이건 진짜 전쟁이다. 시원한 에어컨 방에서 잠을 자게 될 엔트리는 과연 어떻게 될지? 임재욱! 포지션! 너무하다, 너무해! 개머리! 솔직한 거야. 강경원, 강경원! 야, 내 성공은 한 표를 얻을 수 있을까? 야, 김부 형. 너 지금 입고 있는 걸로 다 누구 거야? 형 거예요. 근데 너 내 이름을 안 쓰냐? 아, 형. 형, 뭐 다시 확인을 해요, 형. 그걸 또. 외워놓으려고.